일본이 뭐냐면 조선사람들 교육에 고대사 교육에 가장 핵심을 둔 내용이 뭐냐? 바로 위만조선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셨죠? 지금 국사책 배우는 분들 어떻게 배웁니까? 제가 이번에 나온 국사교과서 다 분석 다 했습니다. 보니까 어디 나오느냐? 대부분 위만조선부터 고조선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살 어필해놨습니다. 근데 그 교육털이 언제? 100년 전에 바로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심상수학 국사 내용이었다. 그리고 밑에 볼까요? 위만조선이 망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섰느냐? 바로 한사군이 들어섰죠. 한사군. 위만의 수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여기 있으면 언급 못하지만 다음에 자세한 말씀을 통해서 드릴 겁니다. 위만이 뭡니까? 왕금성에서 수도를 해가지고 거기에 위만조선을 만들었다고 시키면 금고한 것처럼 세웠던 것처럼 이야기 나오잖아요. 최근에 위만의 왕금성이 정인성 교수가 뭐랬느냐? 요동쪽이다 했습니다. 요동쪽. 요동쪽에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최근에 고고학에서 발표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책은 어떻게 되느냐? 위만의 수도 한사군의 낭랑군이 북한의 평양 대동강 쪽에 있다고 지금도 가르칩니다. 학술로는 파괴되어버렸어요. 위만이 망하고 그 자리에 한사군의 낭랑이 들어섰다고 지금까지 역사에 계속 가르쳐왔던 것이 지금 이게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위만이 어디에 있었다? 요동쪽에 있었다. 그러면 어때요? 한사군도 낭랑군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원래는 자기들 가르친 대로 본다면 똑같이 요동요서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고고학적으로 위만의 왕금성은 한반도 평양이 아닌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요동요서를 가고 있는데 낭랑군은 끝까지 지금 평양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물이 나왔다느니 배소리 닿으면서 그것도 다음에 오늘 이번 시간에 말씀 못 드리고 다음에 한사군 낭랑에 다루는 그 시간이 있다면 최근에 고고학 유물까지 여러분들 싹 다 까집어가지고 보여드리면서 과연 그들이 주장한 낭랑군 평양에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을 마련하고요. 이 자료에 보면 한사군 낭랑이 들어서 한사군이 약 420년간을 북부 지금의 우리나라 북한 땅을 점령을 했다.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한사군이 망한 뒤에 또 뭐냐 후안이 망한 뒤에 위나라가 또 북한 지역을 차지했고 그 다음 그 지역을 또 집나라가 또 차지했다. 그러면 이제 뭐 이 역사보험 때 이건 없어 이제 우리나라 고대에서는 당군도 부정하고 기자 2만 한사군 한사군이 끝난 게 아니라 또 어떻게 아니 또 위나라 영토라네 또 집나라 영토라네 근데 문제는 기가 찬 게 여러분들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우리 국민세계는 47억을 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를 그린 단체 동북아 역사 여러분들 아시죠? 지도 역사자대에 만든 지도 거기에 보면 요 지도가 그대로 47억 우리 돈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평양에 한사군 낭랑이 있었고 위나라 지도가 우리나라 김기도까지 왔다고 우리나라 돈으로 만든 47억 지도에 그렸습니다. 누가 그리라고 해놨습니까? 여러분들 자료 중국적 자료에 그런 자료 있습니까? 낭랑군이 한사군이 평행했다는 역사 문헌 중국사료의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위나라가 진나라가 우리나라에 평행해 왔다는 기록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체계도 없고 중국 체계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오늘 보니까 일본이 만들어놨잖아요. 100년 전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만든 자료가 요번에 몇 년 전에 동부와 역사자대에서 47억 지도에 우리 국민 세금을 가지고 그린 지도가 어때요? 독도 빼고 위나라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왔다고 여러분들 삼국지 천범만 번 읽어보시죠. 언제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왔습니까? 응? 내국 지도 아닙니까? 내국 지도 나라 팔아먹는 지도 결국 폐기됐지만 어때요? 이런 지도가 등장하는 배경 근데 지가 최근에 동북공정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싹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는 뭐냐? 지금 중국에서 요번에 동북공정지도를 국가정부에서 용인화에 그렸는데 누구의 입장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내용 그대로 요번에 동북공정지도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고대 영토는 한나라의 영토였고 위나라의 영토였고 진나라의 영토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마련해가지고 자세하게 지도집을 아예 제가 지도집을 직접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